자 쉬다 왔으니까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좀 많이 진행을 해날라 그랬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별로 못했어요 사실상 경영만 끝내놨고 어쨌든 여기는 레 문식인데 레 노비아우? 하마? 느베아우? 막 그렇게 읽을라나? 어쨌든 어디보자 로시니 로시니랑 수제 프랑스 빵 이 바게트네 잠시만요 바게트 그리고 레드와인 레드와인은 맞네 그리고 랍스터 그릴 새우 성게 전체 캡이요? 아 새우와 성게 알젓 전체 캐비어 그 다음에 화이트와인은 맞고 오리고기 로스트 새끼양 로티 오늘의 디저트 근데 어쨌든 여기는 다 많이 돈이 많이 나가요 로시니 수제 프랑스 빵 레드와인도 많이 나가고 로시니 아 로시니랑 바게트랑 레드와인은 합치면 19,000 25,000 25,000 이 나가고 랍스타랑 새우랑 화이트와인은 이것도 20,000 얼마 나가네 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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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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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기왕 온거 먹고가야죠 돈도 뭐 적.. 지금 적은게 아니니까 오늘의 디저트 런라 런라 일단 이거 먹을게요 이거는 22,500엔 취득금액 업 어 이거 3단계 띄우고 갈까? 3단계 띄우고 가자 개쩔겠는데? 롯시니 바게뜨 레드와인 근데 문제는 숙취인데 숙취가 좀 문젠데 어? 이 롯시니는 맛있어 쟤닥의 깊은 것 같다 아 아 백마이도 맞지 백마이도 맞지 백마이도 말하자면 내가 어린이때 퐁크에 밥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마나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그런 마나이도 없었고 반대로 마나이도 말하자면 가끔 사람의 불신이 되었다 크아 inches 백마 Rais인가 캬 백마이도 말하자면 그 rear dejar relevant 반대로 hart 쟈닥 지 사이코 우리가 쪽팔리니? 이건 뭔가 아냐? 자 이게 로시니 그거였고 그 다음이 하나 더 3단계 채우고 가자 이게 화이트 와인이랑 새우랑 랍스타 됐스 이건 또 그대로 역시 예상대로 어? 콤보가 안 떴는데? 야 잠깐만 나 잘못 먹은가 본데 내가 제대로 먹었나 방금? 나 혹시 이거 먹었나? 다시 먹어봐 아 잘못 먹었나 보다 아 멍청한 놈 이런 데는 와인밖에 없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내가 일본주가 이리와 이리와 사이코도 약간 어? 어? 약간 개진상인데? 얘 취했다 말투부터 약간 취했다 사이코 졸기네 오케이 콤보 떴다 돈만 날렸네 아까 아깝네 일단 진행합시다 우리 술 너무 많이 마신거 아니야? 이거 분명 문제 생길거 같은데 일단 갑시다 야 덤비지마 피셔나 자 버퍼 끝나기 전에 빨리 갑시다 출발 이것도 좀 스토리가 길겠지? 오작 마무리 부분일거 같은데 네? 오이 오이 그러니까 오이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. 옛날에는 베스킨라빈스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애. 그녀의 여자야. 그녀의 작업에 익숙해졌어. 좌우꺼놈아? 흥미래 생긴거 아냐? 조졌다 위조지폐 개 조졌다 못됐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흥미래 아니.. 아.. 흥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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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지금 모인다 사이트에서 산업을 잃는 곳 2, 3일 동안 개고생만 하고 어차피 정면 돌파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할걸 아이고 아 드디어 제대로 싸우네 아 너무 취해서 이렇게 됐어? 조졌네 오우씨 개쎈데? 뭐야 그렇게들 쎄지도 않잖아 아이고 시에서 의욕이 없어? 시에도 할 뻔하라고 임마 나이스 추가타 취하면 아곤도 때릴되지 아 저 깼어? 거기서 도발을? 출혈 걸려놓고 거기서 도발을? 나이스 추가타 그치? 벌써 끝나면 재미없죠 어? 감독 건너 나왔네?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니가 제일 때리면 안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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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개딴딴하네 아니 니가 평타를 치면 안 되는데 아 저 또 뭐야 위험해졌는데? 아 잠깐만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 틀어 막는거야 설마? 오오 그런거랑은 급이 다른데? 잠깐만 아니 저거기까지 해 어 터지겠다 아 그러니까 에리는 스토리상 안나오겠다 어 한중기다 어 뭐야 이렇게 끝이야? 홀리 전 당연히 막 되게 더 오래갈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 뭐 어쨌든 일단 요걸로 5장은 끝났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갈게요 럭크파트